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뭐냐면 월계하게 수수목당 옛날에 그거 뭐지? 그거 고무줄 있죠? 고무줄 했던거 월계하게 수수목당 그거 금당 조당 그거를 하는데 손을 잃게만 하고 노래를 좀 불러주세요 오빠 강남빠랑 땅땅, 땅, 언니 손 이렇게, 그치?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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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월기, 가게, 수수, 목당, 금당, 조당, 힛 월기, 가게, 수수, 목당, 금당, 조당, 힛 언니, 저는 그거 뭐라고 해 언니, 어느 날, 어느 시대일 거 모르시는 거예요? 미안합니다 여러분, 죄송한데 이것도 캡처하시면 안 돼요? 알겠죠? 이거 캡처하시면 안 돼요? 알겠죠?